여러분 안녕하세요. 의리의리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져봄직한 그런 대저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 집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열쇠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. 사람의 돈복이나 운세도 마찬가지인데요. 아주 사소한 또 어떤 것들이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. 우리 손에 그 익숙한 그런 물건에서는 우리가 그 안정감 그리고 친근감의 그 기운을 얻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새로운 그 물건에서는 또 변화를 이끄는 그 기운이 또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. 오늘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그 작년에 이미 그 두 차례 정도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천원짜리 그 상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뭘 그 소개를 한다는 건 굉장히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. 괜히 그 약정수처럼 또 비칠 수도 있고요. 그럼에도 또 올해가 그 검은토끼띠에가 됨으로써 이걸 그 유튜브 영상의 그 특성상 또 새로 그 이 대용을 들으실 분도 또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좋은 걸 그 알면서 그냥 또 넘어간다면 또 그 대용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또 너무 그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. 또 직무유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. 검은토끼띠에라서 더욱 그럴 텐데요. 여러분들 그 다이소 가시면요. 그 천원에 그 넉자루 파는 그 프로스펜이라고 팝니다. 올해 그 운세나 그 돈복에 그 승부처가 있는데요. 항상 그 물기운의 그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. 검은색 그 프로스펜 그 필기가 아주 막힘없이 술술고 써내려져 가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손끝에서 펼쳐지는 막힘없는 그런 물기운의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검은토끼띠에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. 시간 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다이소에 가시게 되면 이 프로스펜 이 넉자루 천원에 파는 이 프로스펜 사시고요. 또 구매해서만 또 그치지 않고요. 또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무슨 그 메모할 일이라든지 또 필기할 일이 있을 때 자주 또 사용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는 막힘없이 전개되는 그런 돈복과 그 운세의 그 암시를 받는 거니까요. 2023년에 그 행운과 돈복을 열어줄 그 마스코트로 또 이 프로스펜 많이 그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께서 연말쯤에 처음에 그 영상 들을 때는 그 긴가민가 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사소한 그 물건 하나가 또 내 그 1년 운을 또 이렇게 그 크게 그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이야기 꼭 하시게 될 겁니다.